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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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글로비스. 우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안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가에 대한 상승분이 생각보다 빨리 3분기 실적 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4분기 때 반영이 될 뿐인 3분기 때 반영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본다면 3분기 때 실적이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시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운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은 좀 내려간 상태지만 물류 쪽에서의 실적이 좀 만회하면서 그나마 영업이익을 그래도 3,800억 이상까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나 이쪽 쪽에서의 시황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때 갔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 다만 해운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미래 성장 쪽에서의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배터리 이사이클인가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주가의 반영이 덜 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크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을 위한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까지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 하나 마이크론은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지난달 8월에 북미 업체로부터 HBM3와 패키징 품질 승인이 동시에 좀 완료됐다는 이슈 때문에 계속 좀 그때 당시 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별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면서 이슈에서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또 조정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조정 관점이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포착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도 HBM3에 따른 4분기부터 공급이 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얼마나 찍혔는지 그리고 수치가 진짜 찍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시점을 봤을 때는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HBM3에 따른 수치가 언제 찍히는지에 따라 하나 마이크론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정이 좀 많이 앞당겨지고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잘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글로비스와 반대로 시장 3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좀 올라간 상태인데 오히려 주가는 잘 안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어린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주가가 시장 영향 때문에 잘 안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유념히 살펴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때 신규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 분기에 대비해서 수장구가 좀 급증하는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전력기기라기보다도 HD 현대 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요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데움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근에 공시도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떤 시장과 좀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모멘텀이 항상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런 수주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이제 케파 확장은 계속 하고 있죠. 이 울산 그리고 철심 공장에 계속 투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수주에 맞춘 이 케파 확장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공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3분기가 원래 비수기인데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좋은 구간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번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반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하나 머터리얼즈 이고요. 이 하나 머터리얼즈는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포착을 했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실리콘 부품 쪽에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 마이크론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연기점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 대규모 장비 제조업체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SIC 포커스 링이라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니까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사 마진 개선과 또한 시각 장비의 점유 확대로부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부터 사실상 주가가 우산화 추세를 전향하는 듯 했지만 10월부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한 4만 5천 원 부근에서 4만 7천 5백 원 부근의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그 부분에서 막고 재차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구간이 좀 탄탄하다. 오히려 추세가 전향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니에 이어서 하나 머트리얼즈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송 차장님의 다음 정보가 뭘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우선 산봉의 시적도 나름 좀 괜찮았던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게 건설, 상사 그리고 패션 레저까지 봤을 때도 모든 사업 부분에 골고루 성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 쪽에서는 숫자상 감수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이례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쪽에서는 선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설 업체들이 맥을 못 추는 현재 상황이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포트가 다양하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하이테크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적인 고객사를 바탕으로 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보다도 상사 쪽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마진 구조가 개선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사 쪽에서의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패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역시 수입 브랜드 효과나 오프라인 쪽에서 역량이 강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건설 쪽에서 이례성 비용을 제외하는 그런 쪽에서의 실적의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기대감은 4분기 때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올린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건설사 중에 하나, 포트가 다양한 삼성물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덴티움이고요. 덴티움. 덴티움은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업체인데 사실상 임플란트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보니까 이슈가 부각되는 점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월 이후로부터 임플란트 시장이 중국의 수출이 한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올해 4월부터 임플란트에 대한 이렇게 증가 추세는 중국에서 정부 주도 대량 구매 제도를 시행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올해 연말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상당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내년에 좀 증시에서도 전망을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되는 시점을 봤을 때 덴티움은 지금 현재 시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4년을 기약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2024년에 가격 인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추가 확대가 될 전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4년 동사의 매출액은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5% 정도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그러니까 17%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요. 6월부터 계속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추세 전환하는 시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은 조금 길게 보면서 내년까지 좋은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번에 이성홍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 텐데 더존 비지온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장민 님께서 더존 비지온을 2만 9,450원에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포함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도존 비지온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도존 홀딩스와요. 어떤 합병으로 인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이런 합병으로 인해서 지금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존 비지온이 지금 거래량과 함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상황에서 지금 매수했던 가격은 저는 크게 좀 높지 않고 오히려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병으로 인한 어떤 사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지금 3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가격과의 그런 계리율 차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어떤 비용 절감 외에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목표 주가에 대한 증권사에서도 상향 추세를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년 전에 대비한다면 그때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비전까지 아까 장미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러면서 수익이 전환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위호로 한번 눈높이를 잡아보겠고요.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한전 KPS고요. 한전 KPS. 이 한전 KPS는 한전 계열의 발전 성률비 정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좀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위, 상단 10%, 아래쪽에 10% 기준을 잡고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원가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에 인건비율과 당사의 추정치가 지금 유사하다는 이슈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 절감의 효과를 통한 이익 개선세에 대해서 지속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한국 남동발전과 75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이 공급 계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두 건의 누적 금액에 대해서 5,139억 원의 공급 계약을 좀 공시를 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수주가 지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공급 계약 공시 금액이 한 63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까지 추산을 했을 때 5천억 정도 된다는 것은 지금 대략 한 700%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주가에 대해서 크게 오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정 KPS는 박스권 매매로 수익을 보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성훈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한분기 추정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추세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롯데렌탈의 중고차 쪽에서의 렌터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는 시기라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비용이 아니라 실적으로 잡히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중고차 렌터카 사업도 시장 상황에 경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일반 렌터카 사업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는 중고차 렌터카 사업 쪽에서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렌탈이 해외 쪽에서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롯데렌탈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때의 어떤 기대감은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B2C보다도 B2B 쪽에서의 사업 역량도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도 장점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